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어 독립 가족 여러분들에게 필살기 두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소식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이 필살기는 정말로 반드시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필살기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할 때 내가 똑같은 시간 노력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집중한 적이 있었을까? 이거보다 더 밀도가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 이거보다 더 효과 만점이었을 때가 있었을까? 라는 거를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다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여러분? 5살 어린이 영어로 쉽게 마스터하세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퓨처셀프 특강을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퓨처셀프를 만나야 된다 퓨처셀프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이게 명료해야 돼요 명료하다는 건 여러분 뭐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 66챌린지랑 이 5살 어린이 영어 예문인데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할 거야 라고 다짐한 사람과 내가 66일 동안 5살 어린이 영어 문장을 예문을 2000개를 마스터할 거야 이렇게 다짐한 사람 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해보셔야 돼요 두 개를 같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제 실사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저는 66챌린지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어요 이건 둘 다 영어거든요 정말 좋은 경험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영독단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나도 이걸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동화만 먼저 한번 싹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도 공부가 되니까 우리 서비스지만 이거 저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그냥 몸 핑계란 핑계는 다 됐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팠죠 그 다음에 바빴죠 상상스케어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더비 다른 것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온갖 일이 너무 많았어요 뭐 사무실도 또 새로 구해야 되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핑계 핑계 대다가 이러면 내가 평생 안 할 것 같다 66챌린지 쫙 들어가자 그러니까 바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도 이게 웃는 게 정말 만족스럽게 한 거거든요 웃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무룩한 표정 그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날은 못했는데 세 번째 날 하고 그래서 제가 목표가 70가지 정복이었거든요 7000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쵸 여러분 저는 4500개까지 했어요 그냥 완벽하게 실패는 못했지 피처셀프 관점에서 여러분 이게 실패인가요? 성공이에요 저는 4500개 얻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외웠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영어 독립은 미친 시스템인 게 뭐예요? 멱법칙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여기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왜 여기 단어를 열심히 외워봤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많이 알아도 여기 빈 구석들이 있거든요 이걸 색출해낸 게 목표였는데 4500개 정도 외우니까 한 300-400개 색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왜? 빈도가 높은 거를 완전히 씹어먹었으니까 그러니까 300-400개를 완전히 제대로 외운 거 이때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왜 완벽하게 마스터했냐 이거 완벽하게 성공했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당탕탕 영어 교실을 하면서 정말로 영어 학습법이란 학습법은 세계적 대가들, 미군 얘기, 몰몬교가 선교 보내기 전에 외국어 어떻게 준비시키나 진짜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다 봤어요 7개국어 마스터가 외국어 어떻게 새롭게 마스터나 그러면서 제가 제 빈 구석을 하나 찾아넣은 거예요 아주 명료해진 거죠 나는 영어를 제법 오래 했지만 컨슈밍, 소비하는 작업을 정말로 오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뭐냐면 2시간 이상 영어 공부를 하는 건데 거기에 컨슈밍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영어로 보거나 넷플릭스를 영어로 보는데 영어 자막 키고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단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이거는 중급자 단계를 한 거고 초급자 단계는 뭐예요? 일단 단어를 아셔야 돼요 초급 단어 2천 개는 무조건 아셔야 김재호 선생님께 너무 재밌는 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뭐랄까 단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왜? 1700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얘기 듣고 김재호 선생님 거 봤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단어가 일단 약한 분들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거기 나오는 1700개 단어 다 알죠?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인강을 듣는데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일단 단어가 잽이에요 잽 자꾸 맞으면서 이거 하는데 모르니까 또 찾아보고 또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누적이 돼서 피로해지는 거예요 고 작가님은 왜 이렇게 영어를 요즘에 재밌게 공부하냐 거기 모르는 단어가 0개라니까요 0개 뭐 10개 미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로 없이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그 배우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66챌린지가 왜 제가 이걸 급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두 배 효과가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놓으면은 이 66챌린지 노트를 사면은 단톡방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이거 그냥도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히트 상품이어서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단톡방을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지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영어 다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배드앱이 또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러면서 제가 좋은 소식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영어 독립 단어는 이게 진짜 완벽하게 진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20% 정도 진화하면 완벽하게 끝났는데 지금도 완벽한 수준이고 전세계 이 정도는 없어요 왜? 말뭉치가 크다고 해서 뭔가 완벽한 시스템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깨달아서 이 카테고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러분 회화 카테고리는 뭐예요? 2천 개 프렌즈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프렌즈 10년 치를 분석을 했고 이 2천 개를 외우면 프렌즈에 나오는 단어 고유명사 빼고는 90% 이상이 그냥 어렵지 않게 커버가 돼요 근데도 다 외웠는데 안 들린다 구동사 때문에 안 들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용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엑센트 인터네이션 이런 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우당탕탕해서 더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근데 모르고서 프렌즈를 들을 방법은 없죠 여러분이 어떻게 단어를 모르는데 프렌즈를 들어요? 근데 이 회화는 진짜로 회화 단어로는 너무 좋은 단어고요 그 다음 동화를 외우세요 이거는 뉴베릭 한행 이상 받은 거 3천 개 그러면은 요게 3천 개를 새로 외우는 거냐? 아니에요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는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른데 일단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기서 한 천 몇 개는 동화에서 중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동화에서 새롭게 외우는 거는 천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화 정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제 동화 외운 다음에 뭐예요? 인간관계 이걸 저는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중에 원서를 인생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로 새로운 경험을 하실게요 예문을 외워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예문 간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컨텍스트 다 컨테스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문장과 문장 간의 컨텍스트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도달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 미만이에요 인간관계로는 여러분이 단어도 외웠죠 문장도 공부했죠 저희가 번역번을 약간 영어 공부 중심으로 할 거라니까요 의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인간관계로 번역보다 저희가 여기서 번역을 한번 엎었어요 의역이 너무 잘 됐는데 영어 공부하기에는 좀 더 이게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두 배를 내고 하고 있어요 한번 그냥 일반 책임은 전혀 문제없는 번역인데 엎었다니까요 제가 감수를 하면서 여러분이 영어까지 외우시죠 이건 5천 개 저는 마스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7, 8천 개 단어를 외우시는 게 될 거예요 8천 개 이상? 그러면 여러분이 회화에 필요한 단어는 끝난 겁니다 구동사만 7월 달에 김지원 선생님이 나오면 그거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구동사만 그러면 진짜 회화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복하냐밖에 안 남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추가했냐 이건 진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뷰 보시래요 회화도 나오죠 동화도 나오죠 인간관계로는 썼죠 영화도 썼죠 모든 신문에서 다 쓰이고 수능에도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안 해오면 큰일 나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뷰 보면 관점도 있고 견해도 있고 경관도 있고 여러분 뷰는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한글로 그렇죠? 우린 영어가 제로 베이스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관점, 견해, 시야 근데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니죠 맥락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외우면 되냐 예문에 쓰인 것만 외우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 이거는 켈리쌤이 우리 미국 가시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켈리쌤이 장문을 해주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공유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비슷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쉐어 그렇죠? 보세요 이 문장도 여러분 솔직히 너무 쉽죠? 왜냐하면 켈리 선생님이 진짜 문법 어려운 거 그냥 원어민이 진짜 장문을 한 거거든요 이건 다섯 살 어린이이면 보실래요? 더 쉬워요 When you look down from the mountain 이렇게 산에서 내려다보면 You can see a beautiful view 뭐예요? You can see a beautiful view 관사해야 되죠? You can see a beautiful view 당신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가 있어요 경치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게 해석이 아니라 주제가 조금 더 어렵죠 다섯 살 어린이가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비슷한 게 이런 말은 안 할 거잖아요 문장 자체가 쉬워도 저희가 이걸 이천 문장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거 하나 보실까요? Careful 조심하는 신중한 이런 것이지 이것도 회화 동화 인간관계로 다 쓰인다는 필살기 단원이에요 그렇죠? Be careful of the hot stove while cooking 그러니까 요리할 때 스토브가 렌즈일 거예요 전자렌즈 같은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같은 걸 거예요 맞나? 가스레인지 맞네요 스토브 이렇게 끓이는 거죠 요리하는 동안 가스레인지를 조심하세요 이거 Be careful 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조심해야 됩니다 Not to bump into other people 다른 사람한테 안 보다 찍도록 When working on the street 거리를 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안 보다 찍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인간관계로 예문도 있죠 스피치 명언도 있어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죠? 그러면서 또 하나만 더 볼까요? Position 포지션도 다 쓴 단어네요 She applied for managerial position 뭐 경영직이죠? 관리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관리직에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치적 그러니까 직이죠 직 그 다음에 뭐예요? In our game I always sit in the best position 나는 제일 좋은 자리 정말 어린이 문장이죠 그쵸? 정말 쉽죠? 그러면서 인간관계로는 좀 뭐할까? 이거 뭘까요? 이거는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아니라 여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건가 인간관계로는 여러분 좀 명언 같아요 거기에 뭐 성공이 하나 있다면 비결이 하나 있다면 시크릿이죠 그쵸? 놓여있다 어디에? 능력이 놓여있다 다른 사람 뷰에서 보는 게 보는 거에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See things from the person's angle 이제 당신의 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얻고자 아 상대방의 관점을 얻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명언 같죠? 어 뭐예요? 이거 어렵지도 않은 생각보다 능력에 이렇게 좀 있다 놓여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얻는 거 얻는 거 상대방의 관점을 얻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다른 사람 관점에서 당신의 관점처럼 다른 사람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쵸? 심지어 이건 명언 같아요 명언 너무 좋죠 여러분 진짜 이거를 완성하는데 이거의 시작점은 9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9년 전 그 다음에 이거 개발을 아직도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게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급자용 업데이트고 여러분은 다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다듬고 있고 이거는 정말 대대적인 또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5살 어린이 예문은 여러분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클락 클락도 있죠 I have a big clock I have a big clock in my room 내 방에 큰 시계가 있어요 너무 좋죠 quiet 뭐요? 조용한 한가 어? 어? 뭐 사서가 도서관에서 누가 떠들었나 봐요 어린이가 도서관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쵸? puppy is sleeping now 강아지가 자고 있어요 so we need to be quiet 조용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술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거 정말 고생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 하아 그냥 인간관계론 예문들 거고 뭐 좀 예를 들면 이거 다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보면은 어? 보세요 뭔가 줄어들었죠? 이거는 어플 그러니까 끔찍한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거는 뭐에 안 나온 거지? 수능이 안 나왔네 와 씨 황당하다 수능이 어플이 안 나왔어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우리나라 수능 여러분 아우 열받아 음 그 다음에 이건 뭐가 안 나왔죠? 인간관계론에서 호러가 안 쓰였네요 어? 호러가 안 쓰였네요 그쵸? 그러니까 핵심 단어도 여러분 여기 태그를 보시면은 아 이건 정말 부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구나 어? 예를 들면은 좀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어? 테크 사이언스 가갖고 예를 들면은 한 레벨 한 요 정도 가면은 한 7200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어 뭐예요? 정어리 이거는 정어리라는 게 기사에 많이 나왔었나봐요 그쵸? 아 사보타주는 우리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는 썼네요 수능에도 나왔네요 야 어플이 수능에 안 나왔는데 사보타주는 진짜 어렵다 오버 리액트 이건 영화에는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 회화에는 안 나온 거예요 프렌즈에서도 오버 리액트라는 말이 안 나왔던 거고 과잉 반응하다가 근데 이건 뭐 자주 쓸만하죠? 7200인데 그럼 더 뒤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한 9300번 가보면은 침 칩 칩 칩먼크 줄무늬 다람쥐가 기사에 나왔었나봐요 어? 퍼터블은 동요하다 이거는 물리 물리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테크사이언스에만 나온 거예요 아 물리에 많이 나오니까 맞네요 근데 이 단어는 이거 물리학과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섭동 맞네 섭동 영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쵸? 펄터베이션하니까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게 완벽해요 근데 테크사이도 테크사이언스도 우리가 가볼까요? 초반부로 가보면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벌써 인간관계론의 아이덴티파이가 안 썼네요 어? 아이덴티파이가 안 나왔나봐요 인간에 저희는 데이터로만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여러분 엄청 신기해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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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거 나면은 말하는 거는 진짜 진짜 말하는 데 필요한다는 다 배우신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 문제예요 이걸로 안 해오시면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요 근데 퀴즈가 있잖아요 우리가 퀴즈 얼마나 재밌어요 어? 중급 독해 제가 좀 풀어놓은 거 없을까요? 영화 안 풀어놨나? 초급 독해 한번 풀어볼까요? 이해놨네요 그쵸? You will probably find it difficult to apply these suggestions all the time 어? Find가 되겠죠 Next 맞았죠? 그 다음에 신중하지 않으면 찾아온 기회를 놓치기 일수이다 Why we stop to think 아 stop to think 이거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김재수님 거에 나왔나? 어? Stop to think가 여러분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멈춰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stop to think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다 그러면 막 very consider 이런 거 쓸 거 같거든요 근데 쉽게 Why we stop to think 아니면 we open miss our opportunity 이거가 되는 거죠 그쵸? 저도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급 독해는 어렵죠? 중급 독해하면서 회화가 많이 늘 거거든요 Only I can change my life겠죠? 그 다음에 No one can change No one can do it for me Change를 반복 안 하는 거죠? 정답 제출하면 맞았죠? 이게 두 개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급 독해 가면은 어? 이건 어렵죠 아예 뜻이 안 나오니까 진짜 찍을 찍을 수는 있는데 I'll learn 저희가 나중에 이것도 좀 업데이트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보기를 좀 찍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형용사 명사 명사 명사로 맞추려고 그래요 암튼 더 어렵게 하려고 더 어렵게 하려고 더 파워 오브 이미지 내신이겠죠? 어...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공부해서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무조건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는 단어도 하면서 독해도 하면서 회화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도 해야 되고요 입체적으로 해야 결국엔 여러분이 원하는 피처셀프가 됩니다 어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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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장님을 스카우트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더 됐어요 무조건 요구하세요 무조건 아셨죠? 저는 여러분 어... 달력을 제가 잠깐 한번 봐보면은 어... 원래는 10월 1일 날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때가 추석 연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시골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당탕탕을 30강까지 아니 우당탕탕이 아니라 피처셀프티강을 30강까지 찍기를 해서 아직 다 못 찍었거든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0월 4일이나 5일부터 우당탕탕을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20강이든 30강이든 시즌2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시즌3 시즌4에서 우당탕탕은 김재현 선생님 영어회화 100 뭐랄까 맛보기 강의죠 맛보기 강의로 그거는 100까지 제가 여러분이 무료로 다 볼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또 부산에 지금 내려가야 돼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 큰일 났네 기차시간 이제 빨리 가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우당탕탕 해서 이제 10월 4일이나 5일에 우당탕탕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밤샷 뭐랄까 cog